인생이란 시험은 낙제점 죄스러운 부담 아무런 돈으로 메꿔 장을 보내 하락장 여기 투자해서는 안되는데 오늘도 후회가 생겨 매일이 난센스 오디르의 태세 애가 왕의 기본 람센스 근데 일이 좀 안되네 그럼 또 밤샌뒤에 만족할 때까지 꼬라 그들도 우리 따라 올 때쯤엔 빠진 모양새를 다시 고쳐 난 물어 이제 만족하냐 그들이 대답하길 아직도 부족하다고 시드를 받아서 투자하고 먹자 세력 노름 첫발 알고보니깐 급발 싹 다 과둬야 해 유치장에 살짝 흘리는 종목들에 죄다 실망해 민망함에 내뱉는 아무 말들 알고보니까 하나 꿈이었음을 이락천금은 줏가